바람은 살랑, 신의 물은 졸졸 굴개! 뭐, 뭐야? 저 개구리! 거꾸로 뛰고 있잖아! 나 그냥 개구리 아니거든! 난 총개구리거든! 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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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쫓아오는 거야? 쫓아가는 거 아니거든!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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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같이 왔네? 총개구리라는 아이인데요! 좀 이상해요! 맞아요! 총개구린 자꾸 거꾸로만 행동해요! 총개구리는 반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그럼 총개구리도 좋아할 만한 신나는 놀이를 해보면 어떨까? 총개구야 용이구나! 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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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개 아니야 양예댕! 꼬마, 꼬마야 꼬마야! 골개피charged – 골개감이 가장 좋아해! 물구lette! 골개 MM 청개구리야 같이 잘하는 교수님! 그래 telephone구고 마디 민들아 마세요! 혼자 왔네 preach bmiewđ년아mb лучше게 나옴! 예술이로 Franken decre기로aching 샘들 … 그래? 청개구리도 같이 하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너너라 너 너이 못 참겠어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정돈이야 이야 공이다 저기 우리 공 좀 던져주라 여기 근데 이거 봐라 이리 좋아 얘들아 우리 그냥 술래잡기나 하자 그래 야야야 아까 공에 맞아서 다리를 다쳤나봐 그럼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꼬마 물대새야 아직 멀었어 아파르니까 조심히 내려가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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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물대새야 너 다리 괜찮아? 응? 으악 으악 흐흐흐흐 아무렇지도 않아 뭐라고? 뭐라고? 치 가자 으악 비 오잖아 이게 뭐야 꼬마 물대새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도와주세요 아닛 rabbit 엉 꽉 잡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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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yiv 야호 개가 날아간다 엄마 최고 꼬마 물대새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장난을 좀 쳤나 보구나 그래도 거짓말은 안 좋은 거란다 네 그럼 우리 공놀이 하자 좋아 나도 요술램프 갖고 싶어 에이 요술램프가 어딨어 맞아 꽁지야 요술램프는 동화책에만 나오는 거라고 골라 골라 없는 게 없는 당나귀 만물쌍 가보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없는 당나귀 만물쌍 오늘도 손님이 하나도 없네 당나귀 아저씨 아저씨 여기엔 뭐든지 다 있어요? 그렇다니까 혹시 요술램프도 있어요 요술램프? 그런 건 램프가 어딨더라 여기 있다 요술램프 아저씨 이거 드릴 테니까 그 요술램프 줘주세요 여기 있다 골라 골라 없는 게 없는 당나귀 만물쌍 그런데 램프를 문질러도 요정이 안 나오네 이걸 언제 다 팔지? 강나귀 아저씨 아무리 문질러봐도 램프의 요정이 안 나와요 사실 이건 그냥 평범한 램프란다 예?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응 물건을 팔려고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나라도 파는 줄 알았더니 당나귀 아저씨가 손님이 없어서 많이 힘드신가봐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희가 물건 파는 걸 도와드릴게요 어? 저, 정말? 골라요 골라요 어는 게 없는 당나귀 만물쌍 어? 저게 뭐지? 엄청 크고 높은 탑 같은데? 우와! 모래 탑보다 훨씬 높잖아? 어? 여기는 말이지 아이고 마! 이게 누굽니까? 숲속 사는 까투리 아줌마인겨 이 높은 탑은 뭐예요? 아! 요는 등대라 카는데 저 먼 바다에 있는 배들한테 보소! 요 부득 가 있으니까 포도가가 쉬다 가이소! 하고 알려주는 데다 아저씨! 커다란 배도 타보셨어요? 타모 당연하지 아저씨! 그럼 저희도 배 태워주시면 안 돼요 배를 태워달라고? 아유, 그라믄 배 한번 타러 가보자 아이고 마! 사실 배는 타본 적도 없는데 아이야이야 아이야이야 우와! 신나다! 아휴! 우후! 우후! 야! 야!들아 재밌제?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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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가 움직인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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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가 사실은 배를 운전할 줄 모른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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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아이오! 대체 어디가? 바다 한가운데인 것 같은데요 우후! 우후! 어! 저기 등대다! 아저씨! 저기 부득가가 있으니까 아, 퍼뜩 쉬러 가야죠! 야호! 구두까랑! 신음룰 따라 위로 올라가 볼까? 좋아요! 우와! 물고기들이 왜 저렇게 많지? 연어들이 돌아왔나 보구나! 바다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란다! 연어네 집 구경 가자! 오! 저기 있다! 연어야! 거기서 뭐해? 친구들은 다 여길 넘어갔는데 난 못 넘겠어! 자, 하나, 둘, 셋! 야호! 아, 잠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난 집으로 출발! 야호! 도착이다! 얘들아! 나 왔어! 잠깐만! 여기가 좋겠어! 엄마! 엄마! 연어가 뭐 하는 거예요? 잘 보렴! 곧 알게 될 거야! 연어들은 알을 낳으려고 바다에서 먼 길을 헤엄쳐 집으로 오는 거란다! 아기 연어들아! 나중에 바다까지 경주하자! 나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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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나세요! 거뱅이들 나갑니다! 나르르륵!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